아 하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얼리티 촬영이 되는 날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왓스 근데 약간 잡혀가는 느낌이야 지금 아니 아까 아침부터 작가님들 뭐 매니저님 아무도 어디 가냐 물어보면 일부러 답을 안 하셔 말 돌리시고 눈을 안 맞추시던데? 낙치된 거야 매니저님 오늘 어디 가요 우리? 이거 봐 또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나 진짜 오늘 뭐 날이야 오늘 근데 우리 구성안도 못 받았어 매니저님 눈꼽이 좀 이상한데요? 계속 계속 눈치 보는데? 근데 지금 좀 서울을 좀 벗어놨거든? 구리네 구리 우리 점심 먹으러 가는 거야 아 서플렉스 멀리 가지 말고 옆에 방금 장어집 있었거든요? 장어나 그냥 맛있겠다 우리 장어 전화가 갑자기 공항 도착해 있고 그런 거 아닌지? 조선왕이고 막 부득 가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훈련 가입 급퇴훈련이야? 어디 진흙탕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여행 가나 우리? 그럴 수도 여행 갔으면 좋겠어 춘천 뭐야 춘천이야 이 정도면 계속 춘천 나와 춘천?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해먹는 거지 우리가 이야 와 맛있겠다 야 치즈 챙겼어? 치즈 나 가방에 넣어놨어 치즈 닭갈비 해먹으려고 스트링 치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우리 그냥 담임하고 잘까? 안녕히 주무세요 밥에다 도착했어요 와 어디야? 도착했다고요? 휴게소인가? 화루구이? 화루구이? 화루구이 전문적인? 설마 진짜 밥먹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지? 밥먹는 거 오케이 오케이 공광우상도 19분 anged out 위험구? 위험구이? 선수분이 이거 뭐야? 내가 봤을 때 먹으면 뭐 있다 이거 나 안 먹어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 뭐 먹고 가야 되죠? 진짜 시키기요? 일단 먹자 저희 화루구이 2개랑요 우리는요 수꿀 닭갈비 1개랑요 화루 등심 32인분이랑요 수꿀 닭갈비 1명이랑요 소 막창 12개랑 저희도 똑같이 주세요 근데 올 때 봤어? 올 때 뭐요? 아니 스키장 렌탈샵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냥 여기 산 너무 많아서 등산시킬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등산은 진짜 야생 등산은 아니지 아 할 수 있죠? 그 우리 담역훈련 얘기 어 그 얘기도 했어 너도 얘기했잖아 번지점프랑 번지점프랑 예찬이 잘한다고 그러던데 저 못한다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어떠세요? 메뉴판? 메뉴판?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노래방 그 맛이야 데뷔 임박 아이돌을 위한 메뉴 샐러드 있는 거 아니죠? 에이 설마 메뉴가 아니라 메뉴얼이야 우리 뭐 해야 돼? 메뉴얼 불안이 엄습이 온다 읽어줘 오늘은 오메가 X 데뷔 전 아이돌로서의 필수 덕목들을 테스트하고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책자의 메뉴얼을 따라주세요 군강산도 식후경 맛있게 든든히 드세요 반드시 식사 후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보자 어 여기까지 군강산도 식후까지만 할게요 네 식! 식 식 군강산도 식 근데 이게 아이돌로서잖아 애교훈련 막 그런 거 아니야? 아? 애교훈련에 애교훈련에 애교훈련에? 이런 거? 태동이 애교훈련에 애교훈련 토포 애교훈련 그럼 이놈을 봤어야지 이놈 토포가 얼마나 태동이가 훌륭한 게 멀티가 돼 야 누구한테 담요이고 누구한테 애교훈련이고 아 두 가지 다 있어 그거? 와 맛있겠다 짜증나 채소다 감사합니다 구우실게요 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만 아 이거 나오죠? 랑매하고 이렇게 해 형님 이렇게 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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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정말로 맘 놓고 먹어도 되는 거 맞지? 이게 소금 닭갈비인가? 우리 조금만 빼야 할까요? 재한이 형이 한 마디 할게요. 네! 우리 다시는 작가님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계속 찾았습니다! 다 작소! 다 작소! 다 작소! 와 약간 리더의 자질을 체크해보자. 알래카메라로 해가지고 테스트 해봐서 오메가 X! 리더는? 오메가 X! 리더는? 바꿔서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오메가 X의 리더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정리할게요. 나 들어있는지 몰랐어. 뭐가 들어있는데? 형 오늘 흰색 왜 입게 됐어? 이거 때문에! 일부러 흰색 입었거든요. 아니 내가 검은색 후드를 입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막 흰색 옷을 입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돌의 필수 덕목이 뭐인지 한번 토론해볼까요? 진짜 애교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돌의 필수 덕목? 춤! 노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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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체력! 협동심!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 팬! 팬분들에 대한 마음! 그치! 사랑! 사랑! 팬들에 대한 마음! 우리 그때 리더 얘기한다고 후보로 뽑혔던 4명 올리카메라 강하고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원래 리더가 없었잖아. 옛날처럼 옛날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막내가 리더를 하는 경우가 없잖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돕고 서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귀여워요. 사랑해요. 예찬? 예찬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개개인마다 무슨 리더인지 얘기해 볼래요? 저는 패션 리더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제비표 제비표. 안무 리더. 저도 약간 댄스 리더인데 그러면서 이제 환경미화. 환경미화. 인정. 동이. 혁이는. 식사 맛있게 하네. 혁인이 구워했잖아. 운동. 우리 피지컬을 챙겨줘. 그거 다 무조건 해라. 이게 화로 구이지? 형 화로 구워주세요. 샘이 너무 구워. 잘 구워줬다. 만족스러움이 형은요. 약간 뭐지? 제스처나 어 맞아. 어 맞아. 어 그런 것들. 표정이나. 어 표정이나. 그런 비주얼 리더네. 어 그런 거? 어 그렇지. 비주얼 디렉터를 담당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빈은? 근데 난 진짜 케빈 귀여운 리더였으면 좋겠어. 맞아. 귀여운. 난 하나 추천이 있어. 아까 그만 비슷한 건데. 희찬이랑 케빈이랑. 우리가 힘들 때 일어나게 만들어. 응.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나도 쉬면 안 되지. 야 나도 공동실 오시니까 그만 드실게요. 공동하러 가실게요. 공동하러 가실게요. 공동하러 가실게요. 근데 내가 리더의 권한으로. 안 갈게요. 근데 우리 다 리더라서. 배불러. 아 내가 알았으니까 많이. 많이 먹었다. 잘 먹었다. 술 다 먹었으면 저걸 한번 확인해보자. 너무 궁금해. 약간 좀 무서워 근데. 근데 좀 궁금하다. 뭔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단벽훈련일 것인가. 빨리 열어주세요. 여기부터 읽어. 여기부터 읽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예요 뭐예요? 이거 뭐야? 진짜 재밌어. 재밌겠다. 무대, 방송 등 아이돌 활동은 스피드가 생명. 리조트 객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후 1시까지 곤돌라 앞으로 오세요. 가시면. 빨리 가야 되는데. 가자. 야 잠깐만. 뜯어봐. 입에 넣고 가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잠깐. 빨리 먹을게. 형아 먹고 와. 빨리 드세요. 형아 몇 분 나왔어? 그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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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야? 아 잠깐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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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держ아. 어디야? 315. 315. 315. 키 키 키 키. 식당. 식당. 시당.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몇시야? 신발 신발 신발. 뭐야? 방? 야 방 좋다. 이거 뭐야? 내 옷인데. 내 옷인데? 내 옷인데 이것도? 왜 여기 있어? 이거 가라입어요. 이거 내 가방인데? 이거 카드 꽂는 건가 봐요 형. 아 눈부셔. 이거 내 옷인데? 맞아 맞아? 와 아파! 뭐야? 우리 옷이 왜 이겼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무섭다니까? 이럴 때마다 진짜 무섭다니까? 진짜 무서워. 가라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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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입자. 빨리 빨리 해봐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허리 옆 골반 억! 골반 억, 허리 옆! vamos 해볼게 esse!! 형이가 챙긴대요! 가자 가자! 끝! 끝! 나 있으십니까? 안 되겠어요. 설렌다. 따라서 봐. 바이바이. 정상에서 만나. 지이기. 형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 내가 이쪽에 앉아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지? 어느 소리야? 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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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참는 게 없냐? 자, 자, 자. 그냥 옆으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진영 맞춰. 이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오! 근데 우리가 지금 옥상에 가고 있잖아. 이게 지도가 있어요. 옥상에 뭐가 있냐. 양떼목장과 스카이 스윙. 뭐야, 그럼 양떼목장 가는 거 아니야? 스카이 스윙 가겠지, 양가이잖아. 스카이 스윙 가겠지. 아직도 우리 리얼리티를 모르잖아요. 비해 봐, 한찬이 형. 봐봐, 진짜 봐봐요. 근데 여기 위에 뭐 있어요? 종. 아, 종? 우리 일단 종 앞으로 가면 돼. 남자 11명이서 사랑의 종. 어떤 걸 사랑의 종? 모르겠다. 나를? 아니면 나를? 이런 걸 개밀한 요리이다. 우와, 완전 가팔러. 이렇게 경사 진고 가니까 우리 오메가 있으면 경사나겠지? 라임 좋았다. 꼭 보세요. 너무 예쁘다. 대박.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야, 저기 더 높아? 진짜 높게 올라간다. 와, 밑에 무서워. 어허허허헉 안녕하세요 어허허헣 감사합니다 으어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저기 저기 있더라고 오케이 그럼 우리 사랑이 줄보다 가야 되는 거지? 땡 저거 내가 먼저 가서 첫 번째로 칠게요 그래 내 소원만 빌어지게 나도 같이 치자 아 뭐야 진짜 아 야 뭐해 아 어디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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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제가 대표를 한 번 칠게요 여러분 그래 우리 오메가 X 파이팅! 파이팅! 짜리스 짜리스 일단 열어보자 미션 오케이 읽어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밝은 미소는 필수인 거 아시죠? 스카이스윙에서 멤버들의 미소를 사진에 담아주세요 재현이 잘 타? 무서운 거? 재밌겠다 떨지 마 재밌겠네 아아아 여기 앉은 거 살짝 겁이인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와 여기서 보면 절벽이야 벨트는 매야 돼 이거? 벨트를 매? 굉장히 낫조러운데? 벨트는 매야 돼 벨트 얻었어 와 이게 절벽인데? 와 재밌겠다 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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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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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재밌어? 아 엄청 재밌어 엄청 재밌어 아 재밌겠다 어? 어? 야 뒤를 절대 못 해봐 뒤를 절대 못 해봐 직각이야 직각이야 쟤야야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이 때 뒤보보도 진짜 올라갈 때 뒤보보도 진짜 무섭냐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 찍으면 실패하는 거야 그 자랑? 그니까 미소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번 바꿔서 찍읍시다 그래? 아 근데 참고로 여기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번에는 안전장치 안 하고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안전장치 안 하고도 과연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해볼 건데요? 줄에 매달리실게요 네 그 다음 어렸을 때 일어나서 타신 적 있으시죠? 그거 해볼게요 매미 하실게요 매미 자, 앞에 가! 우와! 야 잠깐만! 야, 형! 찍어줘!! 야, 너 왜 찍어줘!! 찍었어?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떻게 찍어! 하나, 둘, 셋! 야, 이게 뭐가 무섭냐? 에이 근데 이거 맞아? 이어야 돼 우리 둘이 바꿀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무서워? 한정이 무섭다 정훈아 폼 목걸이에 걸어야 된다, 너 그거 집어 던지지 말고 찍다가 아, 정훈아 벨트 하는 거야? 아니, 안 해, 안 해, 벨트 하는 거야, 설마? 야, 조그마 같다고 벨트를 세워 시작하자, 시작하자 시작하실게요 바로 시작이야? 정훈아 클로즈업 해주세요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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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meaning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mez 괜찮았어요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세워 형 형 형 형て okay Prince Frederick 아시 오케이 형 형이 한 번만 유 pied 자, 이게 진짜 재밌는 거 나올 것 같은데? 어 valves Tina 오 귀여워. 뭐야 이거? 오케이 다음. 한정은 뭐야 이거? 한정은 아닌.. 한정은 실패해요? 레전드. 정훈아 뒤에 꼭 봐야 돼. 진짜 후회해. 볼게요 바로. 긴장하지 않으실게요. 빨리 찍으세요, 찍으세요. 태빈이 형 웃으실게요. 웃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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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웃어! 얘들아! 얘들아! 자 줄 끊으실게요. 네! 낙하사 피고 나실게요. 정훈이 울어요. 야 뒤에 대박이다. 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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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급하게 내리지? 안 돼. 하긴 근데 진짜. 모두 포커! 자 이제 궁금해. 매뉴얼 보자. 매뉴얼 매뉴얼. 다음 매뉴얼. 미소가 아름다운 오메가 육스. 다시 한 번 웃게 해드릴게요. 객실 건물 앞 정원에 여러분을 위한 보물을 손가락습니다. 11개의 보물을 전부 찾은 뒤 함께 모여 오픈해 주세요. 고걸 샌끼. 불독이다. 불독. 진짜 궁금해. 물가가 너무 궁금해. 휴가 쿠폰. 휴가 쿠폰. 내가 다 찾을 거야. 맛있는 거 아니야? 오. 식권. 어 식권. 나 먼저 가 나 먼저 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아 찾았어! 찾았어! 아 이거 안 빠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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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색종이 여러 개 차서 형 나 하나 주면 안 돼? 하나 주면 안 돼? 아 진짜? 여기 박스 하나 더 있다! 아무나 가져가요! 나 줘x3 어? 지나왔는데! 와! 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우와! 그곳 Voyager 수능 에덱! ㅋㅋㅋㅋㅋ 으아! 으아! 드디어, 도와줘! 안 도와주지, 넌! ㅋㅋㅋㅋㅋㅋㅋ 어디 있어? 우아! 아 잠깐만, 이거! 이건가? 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오오오오. 아! 넌 내 거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뭐야? 뭔데? 응? 축 방천 가져가고 이거 뭐예요? 이상한 거 찾았는데 이건 뭐예요? 색종이 몇 개? 나 하나 나 하나 아직 많다, 아직 많다 아까 재현이 네 개 일단 상자, 상자 손 다 손 상자 손? 상자 없는 사람 세 보자 상자 없어? 둘 상자 일곱 개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자 다 찾았어 상자 다 끝났어 색종이 손, 색종이 손 색종이 손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재현이 형 저랑 하나 바꿀래요? 아니 하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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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스랑 이리 와 와 진짜 왜? 이거예요 하나 득점이요 아 진짜 그거 아니죠? 교환권 줄게 네? 이거 아니죠? 색종이 찾아 아니 진짜 그거 아니죠? 뭔데? 뭔데? 다 찾았다 뭐야? 색종이 찾았어? 내가 세 개 가지고 있었어 다 모이자? 아 그러니까 없지 야 나 진짜 떨린다 나 꽤 많아 재현이 노박스야? 괜찮아 이거? 빨리 밥 먹고 싶어 이 안에 있는 종이 각자만 보기 자 선물은 혼자 보는 거니까 와플 와플 오오오오 두날 젤리가! 두날 젤리! 와플 와플 와 감사합니다 저거 여러분 이거 까봅시다 야 각 잡아야 돼 보지 마! 보질!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importante 이거 보물 좋다 야 내 거 두둑하다 내가 두둑해 아 근데 진짜 진짜 선물이란 거지 아 나 근데 진짜 선물인 거 같아 딱지 우리 딱지 여러분들 딱지 두 개입니다 두 개 나 두 개 네 개 나 하나 다섯 개 여섯 개 나 영 개 일곱 개 여섯 개 아홉 개 스물 두 개 열 개 열한 개 어? 그게 열한 개요? 여기도 하나 가져갈래? 네 아 잠깐 여기 있잖아요 아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세민이 형 둘 중 하나 고르죠 아 이거요 아 저 없네 하나 주자 아 하나 주자 이거 욕심쟁이야 만원 줬다 세민이 형들 저 저랑 바꿀래요? 저 메론 크크인데? 아 이거 근데 뭔가 너 해라 아니 다들 진짜 빨라 어떻게 여기 다 찾아 자 한 명 한 명씩 공개 한 명씩 공개 룰러장 이용권 아 잠 다 저거 아니야? 아 나 저거 안 해 나 진짜 진짜 그렇게만 해봐 다작 쏙 다시 있는 작가에게 쏙지마 자연스럽게 뭐해 뭔데 뭔데 만원으로 대박! 피지가 신나는 이 형편!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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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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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있어 오오오! 뭐? 장당 뭐 이런 거 있어 오? 딥거? 딥거. 아니야? 뭔데? 뭔데 뭔데. 괜찮다. 이걸 넣어? 100만원. 진짜로? 명품 신발. 오! 진짜로? 와. 뭐야 이거? 뭐야? 오 진짜로? 이거 근데 또 열었는데. 우리 다시는 작가님들에게 석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다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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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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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이게 숫자로? 우리 다시는 잠깐 인사에 속지 않습니다. 다작소! 진짠데? 진짜야? 진짜? 맞아? 우와, 예쁘다. 우와! 사이즈 몇이에요? 사이즈 몇이에요? 육시 안 맞다, 재환이 안 맞다, 나. 육시! 육시! 가위바위보, 안 냄새 맡아, 여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잘 시켰습니다! 기대돼, 기대돼! 아, 저게 제일 좋은 건가? 딱 까줘! 쪼마, 쪼마! 쪼마, 쪼마, 쪼마!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뭐라, 뭐라, 뭐라? 뭐야? 어그로 댄스! 어그로 댄스! 저 하나 잘 쳤어! 우와, 잘 쳤어! 잘 쳤어! 나 이거랑 볼륨판 세워! 이야, 진짜. 와, 진짜. 나 보미의 권두다. 뭘 줄지. 너랑 게 보물을 전부 찾은 뒤에 함께 모여 오픈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보물은? 바로 멤버입니다. 선지주에 적혀있는 멤버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자, 우리 그거다 이거. 마니또! 마니또! 아니, 형 이거 하나 드실래요? 어쨌든! 벌써 생겨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나야? 편지에 적힌 사람이 이제 마니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니또이자. 보물이. 멤버들한테 편지를 쓰러 가볼까? 오케이. 고마워요! 예 XYZ educator 끝 끝 많이 또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이게 뭐라고 이번 기회로 뭔가 좀 특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다들 편지 잘 썼어? 세민이 형 잘 받을게요 아유 편지 쓰라고 하는데 1분 반 지났나? 저 끝났어요! 내가 웃겼던 거 뭔지 알았냐? 형 누구예요? 그랬더니 난 일단 형 이러는 거야 나 이거 형! 형 형이라고 할 때 한 명도 없는데 난가 아 젖었어 다음 메뉴 확인해볼래요?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오 여러분의 팀워크는 100점 만점 중 몇 점인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팀워크를 테스트할 시간입니다 반드시 롤러장으로 이동 후 다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아 롤러장? 주문 가면 케빈이만 가는 거 아니었어? 가져올게요 가져올게요 10명의 팀워크를 확인해 네가 갖고 와 이거 같이 가져야 돼? 롤러장이 여기 어딨어? 같이 가져야죠 일단 롤러장으로 가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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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뿅 하자 창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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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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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이동했어 이동했어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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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엄청 혼돈 소녀 여기 어디야? 롤러장이네 어디야? 반짝반짝한데? 분위기가 되게 라이버틱해요 그전에 호동이 형이 분위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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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드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도 딱 맞네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롤러 이거 무슨 소리야?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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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롤러 귀엽다 롤러 잘해 잘해 귀엽다 귀엽다 오엑스 렛츠고 롤러 롤러 브레이브걸 서비님 10점 만점에 10점 아 뿜뿜 뿜뿜 항상 이렇게 놀은 마지막 저 야 2분 야 2분 40초 하나 둘 셋 나의 보물 대안을 대찬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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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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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